펜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우 리입니다. 25년째입니다. 저는 영어 영어 중에서 부경영상대학교에서 부경영상대학교입니다. 제 이름은 이누입니다. 제가 이름의 이름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 친한 친구들이 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누는 일본어로 인식을 불렀습니다. 제가 특별한 아빌리티가 다른 사람은 없죠. 들으세요. 이지 이지? 그럼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좀 하비가 있어요. 빌리아드가 제 favorit 하비예요. 저는 빌리아드를 즐기고 있어요. 저는 빌리아드가 꽤 좋은데요. 빌리아드가 꽤나서 빌리아드가 꽤나서 빌리아드가 꽤나서 드러봤네. 잘하면 됐어요. 뭐하는거야? 그리고 제가 팀과 함께 축구하고 싶어요. 팀 이름은 E&G. E&G는 영국의 대파트입니다. 우리가 2-3번에 사클을 2-3번에 공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사클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2주 전에 2주 전에 사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릴렉스러워야 합니다. 너무 슬픔입니다. dies Education My favorite place in Busan is around my school because it is close to my home. Also there are many good restaurants. When I go out with my girlfriend, we usually go to eat something. We love to eat the meat, especially chicken. 이 지역은 거의 모든 곳에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and get financial qualifications. I have to do my best because time is running out. That's the end of my introduction. Thank you.